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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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을 가진 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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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단신신 내가 다자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그녀라고 있었을 때 그리고 너희도 했을 때 내가 아침을 전시켰을 때 너희도 했을 때 너희도 없고 무슨 말 다 얘기하자 그리고 시작이 그 식용유가 마지막에 기초에 있는 내가 일할 때 내가 조회가 나는 그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선생님이 저는 본인은 제가 혼자 저는 제 제 제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